와, 파이어. 파이어떼. 우와, 멋지다. 잘 익었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침 나와. 우와, 진짜. 쌈장. 마늘. 고추. 나는 김치, 너는? 나는 양파. 체스 해야지. 체스. 여기서 끝이 아니지. 또 뭐? 그게 뭐야? 짜잔. 이거 내가 요즘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간식. 진짜? 먹어봐봐. 그래?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어린 콜라겐. 어린 콜라겐? 요즘 날이 너무 뜨겁잖아, 태양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알아, 알아, 알아. 자외선 차단.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가 되게 뜨겁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피부가?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대박. 이제 완전히 박사됐다, 너. 그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